지금 다 버렸어요? 전혀 흔들러요 저희 일단 소개해부터 할게요 저희는 해피미스의 귀여운 동이 맘데라인 레아 생명입니다 여러분 레아씨 사모어 방송 보고 싶으시죠? 아니 아니 혹시 왜 그래? 그쵸? 듣고 싶으시죠? 네 레아씨 풀번호를 한번 해드릴까요? 풀번호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마다 아기 아닌가? 아빠까지 아빠까지 하시다 아빠까지 왜 이렇게 올라왔어? 안무까지 해주세요 이러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될까요? 아니요 다음 주에 다른 걸 했어야죠 약속? 다 약속해주세요 제가 하나 정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호응해주세요 아시는 분 따라해주세요 첫번째 저희 이제 다음 곡 트라이스의 치워박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애교를 누구 시킬까요? 새벽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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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는 막내 새벽이가 아 다음 공연에는 막내 새벽이가 애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